안녕하십시오 아우라 메리 크리스마스 헤네시안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왜 손달라고? 아 분위기 뭐야? 뭐냐? 뭐냐? 분위기 뭐냐? 자 시작 정시현 메리 크리스마스 예아 김재상 메리 크리스마스 예아 저는 이번에 콜잇러브라는 노래를 불렀구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캐롤같은 느낌이에요 겨울에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많이 많이 따뜻한 겨울을 즐기실 수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데이 드림 러브 그리고 콜잇러브 배우고 참여하게 된 김진상입니다 오늘 데이 드림 러브에 의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우기원부터 옥니언 동무 부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렌제이를 왔습니다 마렌제이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배우님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크리스마스의 배경으로 된 인도 곡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올 크리스마스 주제 인도 컨텐츠는 저런 우니언 호영 울산 이엔 어 유입이다 곡 파티 느낌이에요 크리스마스 느낌이나네 미미 느낌? 또 눈빛 주고 가야 된다 뭔가 취해야돼 이건 제정신 안돼 취하고 벗으셨나요? 약간 의상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동무대를 가지고 있어 취해서 지금 저 내일 기억 못하시는거 아니야? 이 파티의 주인공은 나다 자가 보고 있어 아 아 딱 디스코 느낌이 나왔네 오 오 진짜 디스코 같은 느낌 아 너무 좋은데요? 근데 저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한 번에 맞춰서 추면 너무 재미있겠다 응 인도영화에 꼭 이런게 나오잖아요 인도영화에 오 진짜 천사이 자랑을 하고 있어 너무 예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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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저렇게 옮겨야 돼 너무 신나는데? 약간 결혼식 피로현상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친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옷 맞춰 입고 분위기 반전 와 약간 틴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와 따라치고 싶어 이분은 왜 뭐가 불편하시지? 자기 파트너였잖아 나 졌어 난 그만큼 못한다 뺏겼어 저 여자분이 저거 하려고 주소를 몇 회에 가셨는데 성공적인 술 마심이네요 그러니까 매력 발표를 했지 어디가 어디가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이런 장소에서 다같이 춤을 추면서 놀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ISFP여서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파티를 빌려가지고 놀기로 했습니다 음 탑탄 아주 크리스마스가 되게 참깨다 네 친구들하고 선물도 주고 받고 의상도 좀 맞춰 입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좀 놀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봤었던 것 중에 흥이 넘치는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였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뭔가 중간중간 나오는 디스크 동작이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따라하고 싶은 어느 정도를 따라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흥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저는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좀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런 색감이나 신나는 이런 동작들이 너무 나까지 다 흥이 막 보는 나까지 흥이 나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아 이게 댄스곡이다 뭐 댄스곡도 굉장히 신나니까 많은 스토리를 담으면 또 노래에 집중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직관 노래도 직감적이고 스토리도 직감적이고 근대도 이제 많은 댄서와 이런 활용한 추억이 있는 볼거리랑 좀 좀 좋았어요 예전에 형이랑 같이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신났고 다시 봐도 재밌는데 그때 그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그때 못 봤던 그런 막 그 눈역에 못 봤던 그런 장면들도 같은 게 또 보이고 아 이런 동작을 했구나 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한테 쫙 가고 이런 거랑 이런 막 사소한 연출이 너무 다시 보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코릴러브와 데일린러브 여기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보이셔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코멘트 많이 써주시고 저 밑에 김재성님, 이혼님도 SNS 많이 많이 빨리 번호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아마 내년에 뭔가 이렇게 봐야될 것 같아요 내년 2023년에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날이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